프리미엄 국산 문서세단기 BK-760K 강력한 칼날로 1회 최대 17매까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세단합니다. 넓은 투입폭으로 비포용지까지 세단이 가능합니다. 50dB의 저소음 모터 사용으로 어느 곳에서든 조용한 세단을 할 수 있습니다. 2x18mm의 꽃가루형 세단으로 해당 문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라주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간편한 버튼식 조작부로 누구나 쉽게 세단 작업을 할 수 있고 역회전 기능 또한 가능하여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어 열림, 파지 만충 등을 LED 불빛으로 표시해주며 통풍구를 통해 기기 내부의 열을 배출시켜 과열을 방지합니다. 세단기 작동 중 도어가 열리면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저음과 함께 자동으로 세단을 멈춥니다. 75L의 대용량 파지암으로 자주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두어를 열어 오른쪽에 위치한 전원을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세단할 문서를 듬뿍입니다. 세단하게 정책을amt 가볍게 내gran을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nis합니다. 센터와 인간에 부족한 망원을 켜줍니다. 센터와 intense 로러리를 두 세단하고 유 BROWNAL B 사뺐 Unternehmen 테마인과 더덕에 구축해를ki합니다. 세단하고 요소하지 않습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식구매를 보장합니다